제가 웬만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홍남기 잘라야 돼요. 홍남기 잘라야 돼요. 진짜.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대체 못 참겠어. 홍남기 잘라야 돼요. 홍주사. 홍주사. 별명이 주사같이 쪼잔하게 군다고 그래서 홍주사입니다. 홍주사. 예산실장 출신 홍주사. 결정적인 데서 결정적인 데서 민주당의 정책적인 어떤 대응을 최소한 세 차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정파트가 있고 기획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파트는 나라의 산림을 관리하는 데예요. 산림 관리를 하는 거고 기획은 기획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회사로 치면 총무팀 있고 기획팀 따로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총무부장이 승진을 하고 기획파트의 장이 돼버렸네. 그런데 총무는 들어오고 나가는 예산을 어떻게 쥐어짜서 숫자를 맞추는지가 능한 사람이고요. 기획은 그렇지 않다고.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하고 팀콕을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팀콕은 쥐어짜서 최대한 원가를 아껴서 이익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잡스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손바닥 위에 네모나게 핸드폰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잡스가 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체 아이디어는 잡스의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손가락으로 이거 애플 지금 아이폰 영상 처음 보시면요. 그럼 밑에 있는 화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하고 손을 이렇게 올리니까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박수 치는 거 있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게 2007년입니다. 멀리 된 일도 아닌데. 여하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 파트에서 상상력을 키워서 기획을 하면 총무 파트가 거기에 맞는 걸 대줘서 팀콕과 잡스가 잘 조화를 이루다가 잡스가 죽고 나서 팀콕은 관리를 통해서 이걸 그냥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것을 하는 거지 사람들의 심장을 뛰는 새로운 아이폰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홍남기를 하는 사람은 홍남기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홍남기는 예산 출장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총무 파트에 있었던 사람이지.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40% 재정 자립도를 지켜야 되는데 40%가 재정 건전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배워왔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기를 쓰는 것이고 기획 파트를 모르니까. 즉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여기서는 돈을 풀면 그 돈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거다. 이런 기본 실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를 청와대 정책실상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건 그 비전은 홍남기한테 없는 거라 홍남기한테 시킨다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낙연이 홍남기를 추천했다 어쩌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이낙연이 연설을 하는 당일에 홍남기가 페이스북에서 연설을 먹일 수 있냐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홍남기 부총리가 했던 거 쭉 관찰해보면요. 대통령이 말하는 거에는 단 1도 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남기란 인물이 예산 파트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비상시국에서 비상한 기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홍남기의 잘못은 사실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인간이. 안 배웠어. 그 자리에 그걸 둘지 말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 그걸 둘 거면 김상주 정책실장에 알아서 그 사람을 그런 분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코노미 스티뮬러스 패키지 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이라도 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가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지금. 한편으로는 언론 기약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제도 아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어제도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도 구분 못하는 기자들이 그거 갖고 왔어요. 국가 채무와 부채를 구분 못하는 애들이 앉아서 2000조대가 넘었네 어쩌고 어쩌고 따지는데 뉴스가 이제서야 해명기사를 냈어. 어제는 그냥 이걸 그냥 조선중앙동화가 쓰는 걸 갖다 그냥 받아줬더니 이제서야 해명기사를 냈어. 그것도 이 해명기사를 홍랑기가 나서서 이걸 해석을 해 주니까 그제서야 해명기사를 내고 도대체 요즘 언론사에서는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기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거야 자 저 부채 얘기는 길게 드리지 않고 짧게 드리면 절반이 뭐냐면요 공무원이랑 군인이 거기에 취직을 하면 자기 돈을 내요. 연금을 내면 그게 연금공단 입장에서 수입으로 잡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를 잡아요. 그 돈이 저 적자의 절반입니다. 의미가 없고요. 나머지 적자라고 채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채무 중에 절반은 국민들이 국채를 들고 있어서 그 돈이 지금 우리 동네에서 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채무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제 500조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금 개인 부채가 천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국가가 개인보다도 빚을 덜 주고 니들이 알아서 살려고 하는 거가 비정상적인 세상인데 채무를 키우려고 하면 이게 경기부양책이라고 박수를 언론들이 쳐줘야 되는데 채무 늘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죽겠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음 세대가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사실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투자를 좀 하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낼 거 아니냐고.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한테 월급 그냥 줍니까. 당연하지. 다 뽑아 먹으려고 주는 거고 지금 대기업들이 왜 자꾸 저러냐고 하면 소비가 진작에 자기 물건을 팔아먹으니까 그러는 건데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의 여파가 민주당 지도부 총사태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쇄신을 하는 모습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 기레기들이 또 그렇게 써갈기잖아요. 아니 지들이 영업을 못해갖고 손실난 거를 왜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냐.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사병들이죠. 총알이 필요하면 보내주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들 앞에서 맞아줄게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